크... 태자라... 병원 노말입니다 에? 에? 에이 뭐 껌이지 에고 솔플로도 깼다 기지탈 안하고 아나 아나 위 한명 있어 됐다 가자 그레네이드 뭐 주는게 없네 손 내가 키보드로 들어주는 소음실을 보여주지 먼저 갈게요 예 네 원래 이거 봐야 돼 이렇게 cctv로 이렇게 납치된 거를 이렇게 납치된 거를 보고 저기 아래 박스 있는데 아 이거 자기 친구 살리는 거야? 되게 짠하다 아니 그니까 자기 친구 죽었다고 자기 친구 심장 심장박도 안 한다고 막 심장 마사지 하다가 안되니까 막 의사한테 이게 좀 해보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되게 짠하다 저렇게 영상 보니까 저렇게 영상 보니까 넌 게임이야 뭐 뭐 뭐 뭐 뭐 컴온, fight back! Additional hostiles detected. Additional hostiles detected. Additional hostiles detected. Clear. 근데 난 던진 드로, 그니까 던진 털에 다시 주워서 다시 쓸 수 없나? 뭐쓰음. 애기가 너무 불편해. 애기가 처음 위치선정이 중요한거지. 고른다. 갑시다. 아침 회장 일어나자마자 디비전이라는게 정말 꿀잼이군요. 일어나자마자 쉬자니까 잠이 깬다. 자, 너무 긴장해서 꼴 자리를 보여주지. 엥? 다요? 저게? 응. 달긴 하나번에 진짜로. 상대도 나, 상대도 나 싸줘. 미친. 아, 여기가 1층이구나. 여기 아까전에 그때 했던, 아까전에 싸웠던 장소구나. 근데 여기서 계속, 계속 리스폰. 아, 리스폰 된다고? 여기 있으면? 응, 들어가야돼. 헤이. 그게 뭐야. 헤헤이. 저와 쩌요, 꿀. 오우. 오야, 밑에 내려갔는데 한 명? 오우야. 아, 자꾸 화면이 돌아가 자동으로. 아, 이, 이 의사 아줌마, 얼마, 몇 번을 보는건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 보고싶다. 부들부들. 비하자, 비하자, 양이 그러니까. 기소에 담고 있었다. 루프에서 강한 불을 받는다. 그들은 그 칼을 잡지 않는다. 근접무기 같은 거 사용했으면 좋겠다. 여기 박스 있으려나? 위로 올라가야지 있어. 어. 여긴 뭐한데? 거기 박스 있어. 여기 박스 있어? 양쪽 사이드에 박스 하나씩 있어. 이건 정보 찾는 거네. 이건 다른 거네. 혼자 솔플루 놀았을 때 박스 먹었지. 어허. 신기방기. 개꼬르. 폭. 안녕. 아. 아파라. 소화기 튄 거 맞았다. 어허. 맞았지? 어허. 맞았어. 뭐야. 소화기 연기난 거 맞아도 그게 되네. 어허. 터렛이 아래에서 해주겠지. 오우야. 저는 상대의 보스를 쏩니다. 어허. 저 뒤에 있는 애를 먼저 잡아야겠다. 얘를 튄다. 어허. 굿. 나의 모신당하면 뒤지 않지. 굿. 조무래기. 앞으로 좀 가야겠다. 안 맞아? 안 맞아? 내려왔다. 저 녀석 내려왔다. 스파리. 아 저쪽에 다 있었어야 되는데. 잡았어? 응. 잡은 지가 언젠데. 얜 왜 너 쪽으로 도망가냐. 정리 끝. 아휴. 정리 끝. 너무 쉽다. 그럴게. 잠시만. 죽을게 더 있어. 아이고. 오소. 먼저 가지마. 같이 가자. 리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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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면 뭐 있나? 오른쪽 막혀있지. 오른쪽도 길 있나? 여기 가면 이제 안녕 세상을 알 수 있을거야. 어. 막혀있네. 딱히 뭐. 여기가 11미터. 사람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모염탑 훈련. 제가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안 돼. 진짜 11미터. 어 야. 문을 열어. 왜이래. 고고. 가방 열고. 병원을 탈출합니다. 빠밤. 띵. 메디킥. 이 애들은 왜 문만 떨어지고 들어오지라는 건지 모르겠어. 들어 왔었잖아.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애들 도와줘. 네. 그때까지만. 그렇지. 충성. 어. 쏘죠? 체력은. 체력은 안 닿는 것 같다. 어. 자. 여기까지 노말 병원. 크. 아. 진짜. 沒 chúng ill. 크립. 로. Additionalist. doc. 배아. 친. 띵. 와. 부붧. utz.